캐논의 이오스 시리즈 DSLR은 우수한 이오스 무비의 퀄리티를 바탕으로 최근 동영상 시장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오스 600d 역시 강력한 이오스 무비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제품들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600d는 1920x1080px의 FHD 동영상을 초당 30프레임 혹은 24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80x720px의 HD 동영상은 초당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며 640x480px의 동영상은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1280x720px의 초당 60프레임 동영상은 매우 부드럽게 재생되기 때문에 스포츠처럼 움직임이 많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적당합니다 또한 2분의 1배속의 슬로우 비디오로 재생해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편집을 통해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오스 600d의 동영상 기능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 줌입니다 1920x1080px의 FHD 해상도로 설정을 하는 경우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학줌만을 이용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줌을 결합해 매우 높은 배율의 망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학줌을 동작하기 위해 발생하는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줌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오스 600d는 회전 액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LCD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높이 들지 않아도 되므로 카메라의 무게에 대한 부담 없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셀프 카메라 동영상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음성 녹음 기능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카메라의 옆에 위치한 3.5파이 외부 마이크 단자를 이용하면 고감도의 스테레오 외부 마이크를 사용해 동영상의 음성을 삽입할 수 있으며 녹음되는 음성의 레벨은 자동 및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윈드 필터가 있어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는 자동 및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동 모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동영상의 노출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모드이고 수동 모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를 모두 수동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비디오 스냅샷은 2초, 4초, 8초의 짧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은 카메라 내부에서 앨범으로 관리하고 각 동영상에는 배경음악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삼고자 하는 음악파일이 메모리 안에 있는 경우 쉽게 배경음악 삽입이 가능합니다 고화질의 FHD 영상을 다양한 캐논의 렌즈로 촬영하다 보면 마치 영화감독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이오스 무비의 퀄리티는 매우 뛰어납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사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능이 보강된 이오스 600D를 통해 추억을 남기는 일이 보다 즐거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